연방기관이 플로리다주 콘도 붕괴 참사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나 과연 어떤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비조사를 시작한 후에 2주 안에 정식 조사에 들어갈지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정식 조사가 실시된다면 미국의 건축물 관련 법 개정에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럽 항공단체들이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요건 제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항공단체들은 지금도 공항에서 수속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백신 요건이 도입되면 더욱더 공항 혼잡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우선 플로리다주 콘도 붕괴 사고 관련된 조사가 드디어 시작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12층 콘도 건물 붕괴 참사에 대해서 연방정부 차원의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는데요. 미국 표준기술연구소 NIST가 조사에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어제부터 플로리다 콘도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한 조사 예비조사에 착수했고요. 그동안 참사 이후 어제 한 5일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 가까이 됐는데 일주일 가까이 실종자 수색과 구조작업을 펼치는 데 중점을 뒀는데 드디어 이제는 왜 무너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그래서 사고 원인 규명에도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의 주체가 표준기술연구소 NIST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네. 의미가 큽니다. 표준기술연구소는 연방상무부 산하기관이고요. 주에서 발생한 그러니까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연방기관이 플로리다주의 기관이 아니라 연방기관이 공식적인 개입을 시작한 것이고 그중에서도 이 표준기술연구소가 인벌브가 됐다는 게 좀 의미가 있고요. 이 표준기술연구소에서는 지금 6명의 조사관들이 현지에 갔습니다. 구조공학자, 지질공학자 같은 NITS 소속 조사관들이 NIST 조사관들이 지금 6명으로 예비조사단을 구성해서 현장에 27일 일요일 날 일요일 날 밤에 사고 현장 도착해서 어제 28일 월요일부터 예비조사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NIST는 원래 이런 조사를 자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걸핏하면 이런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면 전부 다 NIST가 달려가서 조사한다. 그것도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자주 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이 NIST는 2001년에 September 11, 9.12 사태. 그 사태를 비롯해서 단 4건의 공식 조사만 시행했던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NIST가 과거에 예비조사를 실시했던 것은 9.12 사태를 비롯해서 지진이라든가 화재라든가 폭풍이라든가 이런 테러나 자연재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플로리다 12층 콘도에 대한 붕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는 건 연방정부가 그만큼 이번 붕괴 참사를 9.11이나 어떤 지진이나 화재, 산불이라든가 이런 대형재난에 버금가는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걸 반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준기술연구소가 나섰다는 것 자체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준기술연구소가 나선 것은 조바이든 대통령의 명령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바이든 대통령이 명령을 안 했으면 이렇게 나설 수가 없는 거고요. 조바이든 대통령은 플로리다에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는데요. 비상사태 선포하면서 연방정부의 어떤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다 하는 것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의 필요한 지원 조치의 일환으로 NIST의 현장조사를 명령해서 지금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돈을 준다거나 인력을 제공해서 구조작업, 수습작업을 돕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거 플러스에서 이렇게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 이걸 파악하는데 플로리다 주에도 그런 기관이 있기에 있겠지만 아무래도 연방 차원의 이런 9.11 테러를 조사한 정도의 이런 기관이 나가서 조사한다고 하면 더 아주 정밀한 그런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또 플로리다 주나 토스해 준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건 의미가 있다. 또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줘야 된다고 이렇게 감조했는데 거기에 조바이든 대통령이 화답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모레인가요? 목요일에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지금 그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표준기술연구소가 중점적으로 뭘 들여다볼까요? 네. 역시 왜 붕괴됐는지 붕괴의 원인을 알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는 데 중점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붕괴 건물의 자재 자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콘도가 지어질 당시에 적용됐던 건축 법규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 건물 주변의 집안 그런 건물 주변 환경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다 지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조사를 하고요. 2주 동안의 조사는 예비조사입니다. 예비조사를 통해서 붕괴와 연결됐을 수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미 어제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CNN은 연방기관 예비조사가 그러니까 NIST의 예비조사가 공식조사까지 이어지는 건 대단히 드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비조사를 먼저 하고 거기서 본격적인 어떤 공식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하게 되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 별로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기관은 조사 자체도 별로 안 할 뿐더러 그렇게 예비조사해서 본조사까지 가는 경우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NIST가 조사를 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본조사까지 간다는 거는 잘 보기 어려운 관경이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번에 만약에 본조사까지 가게 된다면 그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같은 경우는 갑자기 멀쩡한 건물이 무너져 내린 그런 케이스고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매 건물도 있고 또 자매 건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바닷가 주변이나 그런 곳에 지어진 고층 건물이 플로리다 이곳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많잖아요. 캘리포니아도 지금 천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바닷가에 있는 건물들의 안전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공식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공식조사까지 들어간다면 그 자체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바닷가의 건축에 대한 상당한 변화가 있게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미국은 바닷가에 상당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죠. 바닷가는 풍광도 좋고 관광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에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 건물의 가치는 일반적인 주거지 근처나 내륙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값어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풍광이나 관광이나 레저 같은 이유 때문에 바닷가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 논리죠. 경제 논리 때문에 안전은 좀 제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도 가면 부산 같은 데 가면 엘시티가 이런 고층 엄청난 정말 고개를 들어서 목이 아파서 끝까지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고층 건물이 해운대 바로 앞에 백사장 바로 뒤에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잘 모르는 건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걱정스럽습니다. 저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이 이 모래바닥 근처에 저렇게 서 있는 게 안전할까 이런 느낌을 상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그런 부분에 굉장히 철저하게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워싱턴포스트도 이번 보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NIST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 전역의 건축법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콘도 붕괴 사고에 대한 정식 조사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예비 조사로 끝난다면 대단치 않은 사고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나 만약에 정식 조사로 들어간다면 미국 건축법규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드센티스 주지사 외에도 또 네비 왓서먼 슐츠, 민주당 연방학원 의원도 이번 붕괴 참사와 관련해서 강력한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사고가 일어난 지역을 지옥구로 둔 연방학원 의원입니다. 네비 왓서먼 슐츠. 네비 왓서먼 슐츠 의원은 붕괴 콘도 같은 건축물이 미국 해안선을 따라서 수없이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점검을 해서 폴로리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걸 다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NIST팀이 일요일 저녁에 플로리다에 도착하고 나서 네비 왓서먼 슐츠 의원이 로드센티스 주지사와 함께 NIST 조사단을 면담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력하게 조사를 좀 해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미 벌어진 일은 안타깝지만 불행한 일이지만 되돌릴 수는 없고 그러나 이번 붕괴참사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연방법을 개정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과 관련된 건축법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이번 참사가 미국의 건축법을 좀 바뀌게 하는 그러면 앞으로 해안가에 건물들을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마구잡이로 짓는 것이 좀 제한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나 저러나 유럽에서는 7월 1일부터 공항에서 백신 여권이 지금 도입이 됩니다. 그런데 유럽의 항공단체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런 소식인데요.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부터입니다. LA 시간으로는 내일부터인가요? 유럽이 7월 1일부터 백신 여권 제도로 도입하는데요. 공항에서 백신 여권을 가지고 사람들이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런데 유럽 항공업계가 이걸 지금 우려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백신 여권을 도입해서 이제 항공여행이 본격화되니까 항공업계는 좋아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신 여권이 도입되면 기존의 여권은 그대로 가고 그러니까 기존에 탑승 수속은 그대로 하면서 플러스로 백신 여권 수속이 플러스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탑승 수속이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도 사실 공항에 가면 항상 탑승 수속이 길어져서 떠나야 될 시간에 예정된 시간보다는 3시간도 일찍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항공업계는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 공항이 너무 혼잡해져서 사람들이 아예 항공여행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뭐 여행도 좋지만 항공 공항에 가서 5시간 6시간 기다리라고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 여권 하는 건 좋은데 뭔가 절차를 좀 간소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항공업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원격전환 같은 것. 그래서 수속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 이런 것을 촉구하고. 그래서 유럽 주요 항공단체들이 유럽연합회원국 정상들에게 서한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속 시간 단축해야 된다. 단순히 백신 여권만 실시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공항에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또 거기다 백신 여권까지 지금 또 하게 되면 더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공항에 혼돈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백신 여권 제대로 확인하려면 별도의 장비라든가 검사가 도입이 돼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위주에서 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건지 본인이 맞는지 여러 가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기에서는 안 돼요. 백신 여권을 도입하는 의미가 뭡니까? 제대로 백신을 접종해서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건데 이걸 대충하려면 이런 제도를 실시하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탑승 수속이 너무 길어져서 승객들이 공항에도 오래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이 굉장히 좀 우려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나 시간이 더 걸릴까요?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이미 탑승 수속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여권 아니래도 지금 예전보다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여행할 때 공항에 머무는 평균 시간이 최근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2배 길어져서 3시간 정도. 그러니까 유럽은 사실 같은 한 국가 그러니까 국내선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게 지금은 3시간으로 2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백신 여권 검사까지 추가되면 이론적으로 7시간, 8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지금 이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항 이용객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행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공항 가서 7시간, 8시간 기다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포기할 것 같아요. 아무리 중요한 거라도 저는 7, 8시간을 기다린다는 건 저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7,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을 기다려도 저는 갈 겁니다. 이 항공단체들이 백신 여권 도입과 관련해서 이제 대안까지 제시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수기인 특히 여름철에 공항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줄여야 된다, 혼잡을. 그래서 미리 원격으로 검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원격이란 게 무슨 말인지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공항이 오기 전에 미리 한다는 건지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공항에 와서 원격한다고 그러면 결국 공항에 와서 시간 걸리는 건 마찬가지일 거고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좀 더 이런 제도를 실시한다고 그러면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출발지, 도착지가 있지 않습니까? LA에서 서울까지 간다고 그러면 LA 한 번, 서울 한 번 조사를 하는 게 원래 정상인데 이건 유럽 얘기니까 LA와 서울은 아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베를린과 런던이라고 그러면 베를린을 출발할 때 한 번, 런던에 도착할 때 한 번 하는 게 정석이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비행기 탈 때도 오래 걸리는데 내릴 때도 오래 걸리면 정말 그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다. 그래서 출발지나 도착지 중에 한 곳에서만 하자. 그런데 출발지에서 하지 않고 태우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당연히 출발지에서 하자. 출발지에서 문제가 없는데 도착지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냐. 이게 이제 이쪽 항공업계 얘기고요. 그래서 출발지에서만 제대로 검사하고 도착지는 그냥 조사하지 않고 내보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출발지에서 제대로 된, 정말 100% 제대로 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각국 정부가 보건데이터와 검사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하는 입장도 항공업계는 내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각자 제도도 다 다르고 룰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통일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만큼 사람들을 마음을 떠나게 하는 게 없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너무 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다면 결국 백신 여권을 도입하는 의미가 사라진다.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참 난제는 난제인 것 같습니다. 최용호 진행자께서는 10시간 걸려도 하겠다고 하지만 글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감사할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항공업계는 시간을 좀 줄여야 된다는 게 절체절명의 아마 우선순위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너무 시간을 줄이다 보면 그런 안전이 또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참 항공업계는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없겠네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영원히 한국 여행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세상이 또 글로벌 세상이다 보니까 방법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이게 참 이론과 현실의 결의가 있어요. 간편한 방법이 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초기에는 아무래도 좀 혼잡스러운 면이 좀 있겠죠. 점점 모든 게 좀 이제 뭐랄까 서류화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디지털화 되고 그러면 좀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차피 그리고 백신 여권은 뭐 지금 도입한 미국만 해도 절대로 도입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백신 여권보다도 어찌됐건 중요한 건 항공기를 이용할 때 공항을 이용할 때 얼마나 우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확보해 주는 거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